호랑이와 나팔 보는 사람 옛날에 나팔을 아주 힘있게 잘 보는 사람이 살았대요. 배심이 엄청 좋아서 나팔 소리가 빵 하고 잘났대요. 이 사람이 나팔을 잘 불어서 고을에 무슨 잔치가 있다 하면 여기저기 불려 다녔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지면 풍악을 잡는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팔을 들고 나타났다 하면 다른 악기는 맥을 못 쳤습니다. 북이고 장구고 퉁소고 피리고 간에 나팔 소리를 못 당한 겁니다. 빵 하고 한 번 내놓으면 듣는 사람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나팔을 불면서 잘 놀아주면 잔치집에서 돈푼이나 좀 쥐어 주었습니다. 그걸로 밥을 먹고 살았어요. 하루는 이 사람이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서 나팔을 불어주고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잘 얻어먹고 거나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개를 하나 남겨두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그 고개가 예사 고개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가 나온다는 범고개였어요. 밤만 되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설치는 통에 사람들이 다니질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고개 앞에서 날이 저물면 하룻밤 자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고개를 넘었습니다. 호랑이 때문이지요. 범고개 앞에서 날이 저물었으면 그냥 주막이나 동네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자고 갈 궁리나 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술김에 그냥 고개를 넘었습니다. 호랑이고 뭐고 겁날 게 뭐야.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으라고 그래. 본래 술에 취하면 간이 커지는 법이지요. 호랑이 나온다는 고개를 밤중에 혼자서 겁도 없이 활개짓을 하면서 넘은 겁니다. 그쯤만 해도 좋으련만 이 사람은 아예 한술 더 떠서 고갯마루에 올라 큰 대자로 누워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참을 자다가 얼굴이 차갑고 간지러워서 눈을 딱 떠보니 이거 참 일이 나도 보통으로 난 게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란 놈이 꼬리에 물을 적셔서 얼굴에 척척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 보니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람이 하나 누워 있는데 이게 깨어나야 잡아먹든지 말든지 하는데 대자로 자빠져 자고 있으니 깨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자는 사람이나 기절한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얼른 깨어나라고 꼬리에 물을 묻혀가지고 얼굴에다 슬슬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어놓으니 이 사람도 정신이 번쩍 들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지요. 달아나기는커녕 손끝만 까딱해도 호랑이한테 날름 잡아먹힐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자는 채 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차에 자기가 품에 안은 나팔이 보이더래요. 나팔쟁이한테 나팔보다 더 귀한 게 없는지라 술김에 자면서도 그놈의 나팔은 품에 꼭 품고 잤던 모양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팔이나 한바탕 불어보고 죽든지 말든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팔을 냅다 불었습니다. 안 그래도 배심 좋은 사람이 죽기로 마음 먹고 나팔을 부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빵빠라랑 하니까 그만 온산이 진동을 하고 땅바닥이 들먹거렸대요. 그 서슬에 호랑이가 얼마나 놀랐던지 그만 똥을 한무더기를 쌌습니다. 자기는 꼬리에 물을 묻혀서 사람 얼굴에 문지르느라고 뒤로 돌아서 있었을 게 아니겠어요? 느긋하게 돌아서서 꼬리로 사람 얼굴을 툭툭 치고 있던 판국에 갑자기 귀청 떨어지는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해놓으니 호랑이 아니라 호랑이 하랩이라도 안 놀라고 배기겠나요? 하도 놀라서 그만 똥을 한무더기 싸고는 도망을 갔대요.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그냥 냅다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러니 그놈의 호랑이 똥이 어디로 가겠나요? 나팔 불던 사람이 뒤집었었지요. 산 밑에 살던 사람들이 아닌 밤중에 천둥 같은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놀라서 다들 깨어나지 않았겠어요? 깨어나서 웬일인가 하고 밖으로 나와보니 저 산 위에서 웬 사람이 나팔을 들고 비척비척 내려오는데 그 사람 얼굴이 그냥 민둥하더래요. 눈도 코도 입도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호랑이 똥을 뒤집었었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그 사람은 그 뒤에도 나팔을 잘 불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문산 간 아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영판, 숭맥이었습니다. 콩, 보리를 못 가렸지요. 그러니 아버지는 아들이 행여 딴 데 가서 남의 웃음거리나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일이었어요. 한 번은 이웃마을 아는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초상이 났으니 문상을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마침 바쁜 일이 생겨서 아들을 대신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범절을 잘 지켜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에 숭맥 같은 아들을 혼자 보내려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혼자 가서 바보 짓을 해서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옆집 박서방이 초상집에 문상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옳지, 박서방이라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니 그 사람한테 딸려 보내면 되겠군.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예, 너 딴짓 말고 박서방을 따라가면서 그저 그 사람이 하는 대로만 해라. 박서방 하는 걸 잘 보고 그대로 따라만 하란 말이야. 숭맥 아들이 박서방을 따라갔습니다. 박서방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아버지가 워낙 신신당부를 한 터이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뭐든지 따라했어요. 박서방이 헛기침을 하면 저도 하고 박서방이 코를 풀면 저도 풀고 박서방이 하품을 하면 저도 하고 이러면서 갔습니다. 가다가 개울이 나왔어요. 개울을 건너려면 진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박서방이 진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미끄러져 한쪽 발이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숭맥이 그걸 보고서는 일부러 개울물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멀쩡하게 진검다리를 건너다가 박서방이 물에 빠지는 걸 보고 저도 그대로 따라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느라고 옷을 다 버렸어요. 또 가다 보니 개 한 마리가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런데 박서방이 모심코 그 개의 꼬리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잠에서 깨어 깨갱갱하면서 막 도망갔어요. 이 숭맥이 저도 따라하느라고 도망가는 개를 허겁지겁 따라갔어요. 사람이 따라오니까 개는 더 빨리 도망갈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숭맥도 길을 쓰고 죽자 사자 따라가서 기어이 그 개 꼬리를 밟았습니다. 또 가다가 보니 참새가 한 마리 포르르 날아가다가 똥을 찍 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박서방 머리에 쓴 갓에 떨어질 게 뭐예요? 그걸 보고 이 숭맥이 또 따라하느라고 불이 났게 쫓아가서 참새를 잡는데 날아가는 참새가 어디 잘 잡히나요? 난리법석을 치다가 참새 둥지를 뒤져서 참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 머리 위에 들고 배를 막 눌렀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견디다 못해 똥을 찍 싸니까 그게 머리에 묻었지요. 이제 초상집에 다 갔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이 초상집 방문을 들어가다가 문이 낮아서 그만 문틀에 이마를 쿵 하고 박았어요. 그걸 또 따라 해야겠지요? 그런데 박서방은 키가 크고 저는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서는 문틀에 이마를 박을 수가 없었어요. 이 숭맥이 뜀박질로 뛰어올라서 억지로 이마를 문틀에 쿵 부딪혔습니다. 그 바람에 혹이 주먹만하게 닿지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박서방이 상주한테 절을 하는데 상사 말씀 무어라고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다가 그만 방귀를 뽕 하고 뀌었어요. 그걸 보고 이 숭맥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아휴, 이거 참 큰일 났네.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따라했지만 저 방귀를 어떻게 따라한담? 그래도 따라는 해야겠으니까 저도 상주한테 상사 말씀 무어라고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절을 하면서 붕둥이에 힘을 줬지요. 방귀가 나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방귀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란다고 쉽게 나오나요? 금방 방귀가 안 나오니까 아주 얼굴이 빨갛게 되도록 용을 썼지요. 어떻게든 방귀를 뀌어보려고 말입니다. 끈끈거리며 아주 힘껏 용을 쐬다 보니 나오긴 나왔는데 방귀가 아니고 딴 게 나와버렸어요. 똥을 싸버린 겁니다. 그렇게 문상을 다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 덜어 묻기를 그래 박서방 하는 대로 따라서 잘했느냐 그랬더니 쑥맥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말씀도 마세요. 문상이란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개울물에 빠지고 개꼬리 밟고 참새똥 맞고 문틀에 이마를 박은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상주한테 절하면서 방귀 뀌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염려 마세요. 박서방은 기껏 방귀만 뀌었지만 저는 똥까지 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잘했지요? 이러더랍니다. 마시비 뚫은 굴 옛날 도하리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뒷산 기슬계 나무꾼 마시비 살았습니다. 마시비는 어리숙한데다 착하기까지 해서 맨날 사람들한테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누가 파트로 메주를 쓴다고 말하면 정말로 파트를 고아 메주를 쓰려들고 소금으로 밥을 짓는다고 말하면 밥솥에 소금을 안 칠 만큼 순박했습니다. 하지만 마시비의 색시는 똑똑하고 야무진 데다 무척 아름다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잠자코 있을 리가 있나요? 세민하고 배가 아파 뒤에서 쑥덕거리기 바빴습니다. 저런 바보하고 살다니 인물이 아깝다. 곰같이 미련한 마시비랑 무슨 재미로 살까? 하지만 아무리 이 빵알을 찌어봤자였어요. 마시비와 색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잘만 살았거든요. 마시비 부지런히 나무를 내서 팔아오면 색시는 알뜰살뜰 살림을 했지요. 부자는 아니어도 남부러울 거 하나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시비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한참 산길을 오르는데 저만치 바위 벼랑 아래 사람이 하나 엎어져 있었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살펴보니까 허리춤에 화를 찬 사냥꾼이었어요. 마시비는 사냥꾼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려요. 하지만 사냥꾼은 꼼짝도 안 했지요. 온몸이 꽁꽁 얹 채 다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시비는 사냥꾼을 지게 지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이고 온몸을 주물렀지요. 색시는 방에 군부를 지피고 약초를 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주무르고 약을 먹인 끝에야 사냥꾼 얼굴에 겨우 핏기가 돌았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냥꾼은 원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냥을 하러 산에 들어갔다가 귀를 잃고 쓰러진 겁니다. 마십과 색시는 원님 아들을 정성껏 보살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원님 아들은 몸이 거뜬해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낳는 거예요. 양식도 얼마 없고 집도 좁아 불편한데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십하고 색시는 아직 아픈 데가 조금 남아있는 모양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도무지 갈 생각을 안 했어요. 맨날 빈둥빈둥 놀면서 밤만 축내더니 반찬이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고기 반찬을 내오라느니 생선을 내오라느니 투정까지 부렸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고기가 어디 있고 생선이 어디 있겠어요. 마십과 색시는 죽을 맛이었지만 그래도 원님 아들이 아니겠어요. 마지막 남은 땡전을 탈탈 털어서 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 국을 끓여주었어요. 그러느라 돈도 다 떨어지고 양식도 바닥이 났습니다. 할 수 없이 마십은 산으로 나무를 날어 갔어요. 그 바람에 집에는 색시랑 원님 아들 둘만 남게 됐지요. 색시는 쌀똥 밑바닥에 남은 쌀을 닦다 긁어모아 솥에다 밥을 안쳤습니다. 원님 아들 점심밥을 차려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원님 아들이 부엌에 들어와서 물을 한 대접 달래는 거예요. 색시가 물 한 사발을 내밀었더니 가짜고짜 손목을 쥐면서 이러는 겁니다. 내가 비단옷 입혀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색시는 손을 획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비단옷 싫어요. 그러자 원님 아들이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면 날마다 맛있는 걸 뱉어지게 먹을 수 있다오. 난 우리 서방님과 함께 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를 따라오면 평생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 수 있다오. 난 서방님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나를 따라오면 금가락지 금가락지 은가락지에 온갖 예쁜 보물을 다 가질 수 있다오. 그런 보물이 서방님이 꺾어다 주는 들꽃만큼 예쁠까요? 말로는 당할 수가 없자 원님 아들은 색시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어요. 그러지 말고 따라오시오. 이거 놓으세요. 색시는 손을 확 뿌리치고는 아궁이 옆에 세워둔 부지깽이로 원님 아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원님 아들은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산 아래로 도망쳤지요. 일이 이쯤에서 끝났으면 좀 좋았을까요? 얼마 뒤 원님 아들이 하인들을 잔뜩 데리고 몰려왔어요. 얘들아 저 아낙내를 꽁꽁 묶어 집으로 데려가거라. 원님 아들의 말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색시를 꽁꽁 묶었습니다. 마침 산에서 내려오던 마십이 나뭇짐을 벗어던지고 달려왔어요.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마십은 색시를 구하려고 달려들었지만 하인들한테 문매를 맞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놈 다 죽은 목숨을 살려줬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 마십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원님 아들이 이러는 겁니다. 이 미련한 놈아 그렇게 색시를 잡고 싶으냐. 그래 꼭 잡고 말 테다. 찾을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있지. 내가 알려줄 테니 그렇게 할 테냐. 마십은 두 눈을 부릅뜨고 원님 아들을 노려보았어요. 저기 저 바위벼랑에 굴을 50리쯤 뚫어놓으면 그때 내 색시를 보내주마. 원님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는 색시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길로 마십은 망치와 끌을 챙겨들고 바위벼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굴을 파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무슨 수로 바위에 굴을 50리나 뚫겠어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마십은 쉬지 않고 바위를 파 들어갔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어요. 여보게 지금 뭐하나? 굴을 50리쯤 파면 우리 색시를 보내준답니다. 허허 사람 참 미련스럽기는 한 백날쯤 파면 뚫리긴 뚫릴 걸세. 마을 사람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마십은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어요. 백날 동안만 파면 된다. 백날 동안만. 마십은 쉬지 않고 굴을 파 들어갔습니다. 벼랑에 하루에 하나씩 금을 새기면서 말이에요. 그 금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어느덧 99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파들어간 굴은 깊이가 고작 한 뼘이 될까 말까였어요. 참 한심한 노릇이었지요. 50리를 다 파려면 백날이 아니라 백년이 걸려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마십은 백날째 되는 날에도 쉬지 않고 망치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망치질을 하던 자리에서 커다란 바위 하나가 굴러 떨어지더니 신기하게도 굴이 뻥 뚫리지 뭐예요. 벼랑 속에 원래부터 굴이 있었던 겁니다. 마십은 얼른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굴은 갈수록 점점 넓어졌습니다. 마십은 자꾸자꾸 걸어갔어요. 그렇게 한 50리쯤 걸어갔더니 더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굴이 원님 내 뒤뜰로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마십이 원님 내 뒤뜰에 올라가서 보니까 색시가 광에 갇혀 있었어요. 마십은 얼른 광문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색시 손을 잡고 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네 색시 데려간다 하고 소리치면서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원님 아들이 달려나왔어요. 여봐라 당장 저놈을 쫓아가라. 하인들이 굴 속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굴이 와르르 무너져버렸어요. 원님 아들은 남은 하인들을 데리고 벼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굴에다 대고 불을 확 질렀지요. 그런데 갑자기 굴 안에서 물이 폭포처럼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불이 다 꺼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원님 아들은 그 물에 휩쓸려 산 아래로 떠내려가고 말았지요. 하지만 마십과 색시는 굴에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님 아들이 또 해꼬질을 할까봐요. 혹시 굴 속에서 죽은 건 아닐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은 굴 속에서 오래오래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굴 속에는 원님 아들처럼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연못의 전설 평안도 중강진에는 압록강이 굽이쳐 흐릅니다. 그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 나오지요. 중강진에서 압록강을 따라 조금 내려가다 보면 우뚝 솟은 봉우리가 하나 보입니다. 그게 도마봉인데 신기하게도 꼭대기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언제나 유리알처럼 맑은 물이 찰랑되는 아주 자그마한 연못입니다. 멀고도 아주 먼 옛날입니다. 도마봉 꼭대기에 있는 연못가에 울림이라는 선비가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왜 깊은 산속에 혼자 살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세상이 무척 싫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꼴이 너무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런 깊은 산속에 들어와 살면 이 꼴 저 꼴 안 봐도 되니까 말입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선비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바로 퉁소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대나무 악기예요. 선비는 외로울 때면 연못가 바위에 걸터 앉아 퉁소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퉁소 가락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낮에는 일손을 못 잡고 밤에는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퉁소 가락에 정신이 팔려서 말이에요. 어느 달 밝은 가을 밤 선비는 바위에 앉아 퉁소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퉁소 가락은 더 곱고 아름다웠어요. 풀벌레가 울음을 뚝 그치고 가던 달이 걸음을 멈출 정도였으니까요. 선비마저도 자기 퉁소 소리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웬 처녀가 곁에 다가와 퉁소 가락을 듣는 줄도 몰랐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 누구시오? 선비는 화들짝 놀라 물었지요. 처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처녀의 얼굴은 옷같이 곱고 수줍어하는 모습은 한떨기꽃처럼 아리따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선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밤중에 무슨 일로 이런 깊은 산속에 왔단 말이오? 그제야 처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선비님 퉁소 가락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대는 어디서는 누구시오? 처녀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했어요. 선비는 다그쳐 물었지요. 어디서는 누구냐니까요. 더는 붓지 마시고 퉁소를 불어주세요. 선비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나보다 생각하면서 다시 퉁소를 불었습니다. 선비의 퉁소 가락은 달빛을 타고 흐르며 너울 너울 춤이라도 추는 듯 곱고 고왔습니다. 처녀는 넋을 빼앗긴 듯 살포시 눈을 감고 퉁소 가락에 빠져들었지요. 한국이 끝나자 처녀는 더 불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선비는 퉁소를 또 불어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불어줘도 자꾸만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불어달라는 대로 다 불어주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선비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러자 처녀는 저는 지금 갈 곳이 없답니다. 여기서 묵어가게 해주세요. 선비는 망설였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오두막에 처녀를 들일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갈 데가 없다는 사람을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요. 선비는 생각다 못해 처녀를 오두막에서 재웠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그런데 처녀가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가기는커녕 아침상까지 차려오는 거예요. 하룻밤 재워준 게 고마워서 이러는군. 선비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어도 여전히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가기는커녕 이번에는 점심상을 차려오는 겁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빨래를 하고 텃밭에서 김까지 매는 겁니다. 하룻밤 재워준 게 정말 고마운가 보군. 선비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스름이 밀려왔어요. 그런데도 처녀는 여전히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상까지 차려왔지요. 더 늦기 전에 이젠 돌아가세요. 그런데 처녀는 말 없이 밖으로 나가 빨래를 걷어와서는 한 땀 한 땀 해진 곳을 꿰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안되겠네. 날이 저물면 산길을 내려갈 수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한 선비는 정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입을 열었지요. 선비님 저는 갈 곳이 없어 떠들고 있답니다. 아니 갈 데가 없다니요. 저는 정말 어디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선비님 통소 소리를 들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리따운 처녀가 산속에 혼자 있는 자기와 살겠다니요. 선비는 꼭 여우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처녀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어느새 처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비와 처녀는 연못과 오두막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아끼고 보살펴주면서 깨가 쏟아지게 다복다복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추운 겨울이 오더니 새 봄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논을 갈고 밭을 갈아 씨를 뿌렸지요. 그런데 봄이 다 지나고 여름이 가깝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산 아래의 논밭은 바작바작 타들어가고 새싹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나중엔 도마봉 나무들마저 삐들삐들 말라갔지요. 사람들은 애가 타고 속이 타서 하늘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하늘엔 흰구름 한 호락이 없이 햇볕만 쨍쨍 내리 쬐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들이 다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물면서 선비의 아내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어서 비가 와야 할 텐데 아내는 비걱정을 하느라 도무지 먹지도 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몸은 수수대처럼 바싹 마르고 곱던 얼굴은 아주 못쓰게 망가져버렸어요. 선비는 온갖약을 구해다 아내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여보 제발 기운을 자리시오. 아 끝까지 비가 오지 않다니 내 잘못이 너무 큰가 봐요. 비가 오지 않는 게 하늘의 뜻이지 어째서 당신 탓이란 말이오.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원래 저 연못에 사는 물고기예요. 당신 퉁소소리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묻으로 올라오게 된거지요. 당신이 물고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선비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 모두 제 탓이에요. 연못에 살아야 할 물고기가 묻에 올라온 벌로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선비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는 연못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내의 눈에선 눈물이 방울방울 굴러 떨어졌어요. 안 돼요. 절대로 놓아줄 수 없소. 선비는 펄펄 뛰었지요.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마을 사람이 다 죽게 돼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붙잡자니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고 마을 사람들을 살리자니 아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떠나고 없더라도 잘 지내셔야 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연못가에서 이따금 퉁소를 불어주세요. 그럴 수는 없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보낼 수는 없소. 하지만 아내는 벌써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비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부엉문을 벌컹 열어보고 뒷길 안에도 가보았어요. 헛간에도 가보고 울 밑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선비는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퉁소를 불면 돌아오겠지. 선비는 바위에 걸터 앉아 퉁소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더니 마을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주룩주룩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를 막고 온 산의 나무들이 살아나고 논밭의 곡식들은 기지개를 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몰려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하지만 사라진 아내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아내가 너무나 너무나 보고 싶어서 도무지 먹을 수도 잠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밤도 없이 낮도 없이 바위에 앉아 퉁소만 불었지요. 퉁소 소리를 들려주면 혹시나 아내가 돌아올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도 선비는 바위에 앉아 하염없이 퉁소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아내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서방님 저 여기 있어요. 선비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서방님 저 여기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자꾸자꾸 들려왔습니다. 어디 있소? 선비는 철벅철벅 연못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연못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아내를 부르며 깊고 깊은 연못 한가운데로 자꾸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물속에 아주 잠겨 나오지 않았답니다. 여러 날 동안 통소 소리가 들려오지 않자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선비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오두막에도 바위 위에도 선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연못에 퉁소 하나만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그 연못을 운림 연못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서는 아무도 낚시질이나 그물질을 하지 않게 되었대요. 선비는 연못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물고기가 되어 연못 속 어디선가 아내와 둘이 오순도순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한석봉 이야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떡을 팔아 가난하게 살아가던 한석봉은 어려서부터 글씨 쓰는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아드님의 글씨 솜씨로 보아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 한석봉의 글씨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글씨 공부에 열중해야 한다며 한석봉을 멀리 있는 절에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재주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단다. 십년간 절에서 지내면서 부지런히 글씨를 쓰고 익히도록 해라. 은은한 목탁 소리와 문창호를 흔드는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절에서 지내던 한석봉은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자신을 글빵에 보내주셨던 어머니의 정성을 나몰라라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한석봉은 참고 또 참으며 글씨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른 새벽 한석봉은 정성껏 먹을 갈고는 하얀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쓴 글씨를 보며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가도 될 것 같군. 어서 가서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자랑해야겠어. 신이 난 한석봉은 서둘러 봇짐을 꼬리고는 한다름의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아픈 것도 배가 고픈 것도 잊은 채 걷고 걸었더니 어느새 해가 지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었어요. 어머니 석봉이가 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에 놀란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껏 들뜬 석봉과 달리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서 들어오너라. 호롱불 아래 한석봉과 마주 앉은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글씨 공부는 많이 했느냐. 내 내 어머니 그렇다면 솜씨를 봐야지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보아라.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붓이 종이 위를 쓱쓱 오가는 소리와 또각 또각 떡 써는 소리만 가득 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호롱불을 밝혔어요. 순간 한석봉은 어머니가 썰어놓은 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떡은 도마 위에 한 줄로 가지런히 놓여있었지만 자신이 쓴 글씨는 이리 빗둘 저리 빗둘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래서야 글씨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다시 가서 글씨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오너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한석봉은 조용히 일어나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절에서 지내게 된 석봉은 더욱 열심히 글씨 공부를 했답니다. 게을러지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호롱불을 밝힌 순간 보았던 자신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떠올리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결과 한석봉은 조선을 대표하는 뛰어난 명필가가 되었답니다. 도깨비 도깨비 덕분에 옛날 옛적에 아름드리 당산나무가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는 작은 마을에 인사 잘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아우야, 산 너머 큰 마을에 가면 품삭을 많이 준다니 그리로 가봐야겠다. 저도 가고 싶어요, 형님. 안 돼, 넌 남아서 아버지를 모셔야지.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일할 게 아니냐. 아무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형제는 고된 농사일로 몸져 누우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형제는 아버지의 아픈 몸을 낫게 하려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온갖 좋은 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버지의 병은 낫지 않고 모아둔 재산도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약값을 벌기 위해 혼자 먼 길을 떠나는 형이 걱정되었던 동생은 대나무 막대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친구삼아 들고 가세요, 형님. 형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열심히 걸었지만 산을 채 넘지 못하고 컴컴한 밤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밤은 산속에서 자야겠구나. 형은 잘만한 곳을 찾다가 둥그런 무덤 사이에 누웠습니다. 나무 잎사귀며 마른 풀을 긁어모아 온몸에 덮고 형은 집에 남은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 걱정에 쉬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몸을 뒤척거리며 억지로 잠을 자려는데 어디선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늦은 밤에 누구지? 형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눈만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무덤 앞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형은 질끈 감았던 눈을 살그머니 떠보았어요. 그 순간 형은 무덤 앞에서 웃으며 떠들고 있는 도깨비들을 보고 까물어칠 뻔했습니다. 괜찮아.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야. 형은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여보게 해골 도깨비 벌써 자면 어떻게 어서 일어나 보게 키가 제일 작은 난쟁이 도깨비가 형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어요. 어허 서두르게 해뜨기 전에 황진산의 소의 혼을 빼와야지 이번에는 덩치가 제일 큰 도깨비가 무덤을 쿵쿵 차며 형에게 소리쳤습니다. 무덤 사이에 마른 잎사귀를 덮고 누워있는 형을 보고 도깨비인 줄 착각한 모양이에요. 형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 왔나 미안하게 됐네 난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못 가겠네 엄살은 여전하고 먼 내 등에 엎이게 텅치 큰 도깨비는 형을 덥석 엎더니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도깨비 등에 엎인 형은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등에 땀이 줄줄 흘렀지요. 어째 어째 자네 몸이 무겁네 텅치 큰 도깨비는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죽은지 한참 된 해골이 무거울 리가 있나 어디 팔 좀 내밀어 보게 텅치 큰 도깨비의 말에 형은 얼른 동생이 준 대나무 막대기를 내밀었습니다. 음 물기 없이 딱딱한 것을 보니 해골이 맞군. 도깨비들은 아랫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아프다는 형을 바닥에 내려놓고 황진산의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 뒤 도깨비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겁이 난 형은 재빨리 컴컴한 구석에 숨었습니다. 아까 정대감집 셋째 딸 말이야 내일이면 조상을 치르겠어. 그러게 말일세 쑥을 다려먹이면 나을 텐데 엉뚱한 약만 쓰고 있지 않은가? 잔뜩 웅크린 채 숨죽이고 있던 형은 도깨비들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침 아침을 깨우는 첫딱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나저나 해골 도깨비는 어딜 갔나? 벌써 갔나보곤 우리도 어서 서두르세. 도깨비들은 서둘러 마을을 벗어나 산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은 도깨비들이 떠나자 불이 났게 정대감 집으로 갔습니다. 그라고는 며칠째 누워있는 셋째 딸에게 쑥을 다려먹였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어떤 약도 듣지 않아 얼마나 마음을 노렸는지 노렸는지 모른다네. 젊은이 우리집에서 며칠 편히 쉬고 가게나. 딸의 목숨을 구해준 형에게 정대감은 며칠 머물다 가라고 했지만 형은 아픈 아버지와 어린 동생이 눈에 어른거려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형은 정대감이 딸의 목숨을 구해준 보답으로 돈과 폐물을 가득 주어서 많은 돈과 폐물을 가슴에 안은 채 서둘러 집으로 향했답니다. 양초와 도깨비 이웅마을 외에는 멀리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이 서울 이야기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송서방이 얼마 전 서울 구경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송서방은 여기저기 볼 것만큼 이것저것 먹을 것만은 서울 구경에 입이 쩍 벌어졌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구경거리는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과 불만 갖다 대면 활활 타오르는 양초였습니다. 송서방은 양초가 얼마나 신통방통해 보이던지 산골로 돌아오는 길에 양초만 한가득 사가지고 왔지요. 그러고는 몇 날 며칠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울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가 끝나면 양초를 한자루씩 선물로 주었답니다. 마을 총각 다섯 명은 가늘고 하얀 양초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총각들은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훈장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송서방이 집집마다 허연 것을 한자루씩 나누어 주었는데 훈장님도 받았습니까? 물론 가져왔지. 우리 집에는 다섯 개나 가져왔더군. 훈장 어른 이 가늘고 허연 것이 무엇입니까? 옛기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 훈장도 처음 보는 물건이지만 차마 모른다고 할 수 없어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이건 국을 끓여 먹는 생선이라네. 서울 사람들은 죄다 이것으로 국을 끓이지. 이렇게 딱딱한 것으로 국을 끓여요? 북어도 딱딱하지 않은가. 생긴 건 이래도 맛은 좋아. 거참 요상하게 생긴 생선입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어요. 눈 없는 생선을 바짝 말린 것이라네. 다들 훈장의 설명에 아하 소리를 연발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훈장은 거짓말을 하느라 입이 바싹 바싹 탔습니다. 훈장 어른 국맛이 궁금합니다. 끓이는 방법 좀 일러주십시오. 훈장은 맛있게 먹던 동태국을 떠올리며 물을 끓이다가 파와 물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라고 일렀습니다. 얼마 뒤 커다란 상에 국 여섯 그릇이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어서 드세요. 그래야 저희도 먹죠. 훈장은 앞에 놓인 국을 보자마자 눈앞이 깜깜해졌지만 짐짓 태어난 척 했습니다. 어서들 들게 평생 한번 맛보기 힘든 음식이니 국물을 보아하니 반짝거리는 하얀 기름이 둥둥 떠있었어요. 다들 숟가락을 든 채 먹지 못하고 쳐다만 보았지요. 어허 자네들은 고깃국도 안 먹어봤나 좋은 국일수록 기름이 많이 생기는 걸세 어서들 들게 다들 맥해한 냄새와 목이 따끔거리는 것을 참으며 국을 먹었지만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억지로 국을 먹고 있는데 송서방이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다섯 총각은 송서방을 보자마자 반가워 소리쳐 물었어요. 어서오게나 자네가 준 생선으로 국을 끓였다네 그런데 먹어보니 냄새도 지독하고 목도 아픈데 원래 이런 건가 송서방은 양초가 둥둥뜬 국을 보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보게들 이건 먹는 게 아닐세 총각들은 송서방의 말에 수저를 팽개치고 물로 입을 헹궈내고 웩웩 토하는 등 요란을 떨었습니다. 그나저나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릴 누가 했는가? 훈장님이지. 훈장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홍당무가 되어 방바닥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이건 호롱불보다 밝은 양초라는 것이네. 송서방이 양초심지에 불을 붙이니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에구머니 우리가 불을 삼켰구려. 짐짓 점잖게 앉아있던 훈장도 겁이 나는지 온몸을 떨었습니다. 급기야 다급해진 훈장이 소리쳤어요. 뱃속에서 큰 불이 나기 전에 물속으로 들어가세. 그러고는 훈장이 제일 먼저 마을 뒷 냇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훈장을 뒤따라 다섯 총각도 냇물 속으로 풍덩풍덩 들어가서는 머리만 쏙 내놓았어요. 유난히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요란한 밤 마침 냇가를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컴컴한 냇가를 지나기가 겁이 난 나그네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는데 냇물 위에서 수렁거리는 소리가 나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냇가를 살펴보았더니 시커먼 사람 머리만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도, 도깨비다. 올커니 도깨비들은 불을 무서워한다고 했지. 요놈들 오늘 한번 당해봐라. 나그네는 떨리는 손으로 곰방대를 꺼내 물고 천천히 불을 붙였습니다. 여보게들 저기 다리 위에 선 놈이 우리 뱃속에 든 양초에 불을 붙일 모양이네. 모두 머리까지 물속에 푹 담그세. 그렇지 않으면 모두 까맣게 타고 말걸세. 훈장의 말에 다섯 총각은 다들 코를 막고 머리까지 물속에 담근 채 숨을 참았습니다. 어리석은 도깨비 녀석들 담배불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야. 아무 영문도 모르는 낙은에는 냇물 위에 둥둥 떠있던 도깨비 머리가 사라진 것을 보고 여유롭게 담배를 비워 물고는 마을로 향했답니다. 어차피 죽을 몸 옛날 어느 마을에 높다란 소슬 때문에 의리의리한 귀화집을 짓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부자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대감은 화려한 비단옷, 귀한 금가락지, 은가락지가 아무리 많아도 도자기 도전만 아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도자기를 닦는 일이었고 행여 먼 길을 가더라도 도자기가 걱정되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어느 날 부자대감은 아침 일찍 외출을 하고 사랑방에는 청소하는 할멈뿐 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멈이 대감의 방을 청소하다가 그만 도자기 한 점을 깨트리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할멈은 온몸을 버들버들 떨며 울먹였습니다. 이를 어째 도자기를 깨트렸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마치 안방에서 나오던 마님이 할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멈 무슨 일로 그리우는 것이오? 마님 걸레질을 하다가 대감 마님이 가장 아끼시는 도자기 한 점을 깨트렸습니다. 이제 저는 영락없이 죽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마님은 겁에 질려 우는 할멈을 달랬습니다. 운다고 깨진 도자기가 다시 붙는 것도 아니니 그만 울어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오. 마님이 할멈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을 속삭이자 할멈의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질녘 궁궐에 갔던 대감이 말을 타고 돌아왔어요. 대감은 곧바로 사랑방으로 들어가 도자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인 도자기 한 점이 없는데 어디다 치우셨소? 마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책을 가지러 갔다가 실수로 깨고 말았습니다. 순간 대감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도자기를 깨다니 지금 제정신이오. 문 밖에서 대감의 불호령을 듣고 있던 할멈이 뛰어들어와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대간마님 제가 방바닥을 닦다가 도자기를 깼습니다. 뭐라고 할멈이 도자기를 깼단 말이오. 대감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할멈이 벌떡 일어나 또 다른 도자기까지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오. 남은 도자기 한 점은 대감 마님을 생각해서 깨트린 것입니다. 뭐라고 나를 생각해서 도자기를 깨트려. 애지중지 하던 도자기 한 점이 없어진 자리를 볼 때마다 힘들어 하실 대감 마님을 위해 남은 도자기 한 점도 깨트린 것입니다. 지금은 속이 무척 상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 걸요.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줄곧 대감 집에서 일해온 할멈의 속마음을 듣게 된 대감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할멈을 용서했습니다. 도자기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 아랫사람의 허물을 덮어준 인자한 대감에 대한 소문이 온 고울에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할멈 또한 눈 감는 날까지 자신을 용서해준 대감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호랑이는 아주 무서운 짐승입니다. 작은 짐승은 당연하고 때로는 사람도 잡아먹으니까요. 그런데 호랑이와 나팔보는 사람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나팔 소리에 놀라서 똥을 싸버리는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우리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어수룩하게 사람에게 속기도 한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만큼은 무서운 호랑이도 우리에게 친근한 동물이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